별로 안췄는거죠? 네, 그게 없는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죠? 제목이 설렘가능이고요 제목이 설렘가능인데 슬픈, 슬픈 슬픈, 슬픈 설렘가능이라는 곡이라고 네? 네? 아니 처음에 곡이 덜 나오고 가사만 있을 때 저희가 낭독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는 각자 곡을 써오면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가사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돼 이렇게 하주시에서 가사를 낭독하는데 저희가 막 다 소리 질렀어요 아무튼 설렘 가득 들려드릴게요 설렘 가득 들려드릴게요 저도요? 설렘 가득 들려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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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너와 하고 즐길 달콤하네 젊은 향기에 와보면서 웃으면서 부를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얻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